잘 볼까요? 잘 볼게요 잘 볼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됐어요? 잘 볼게요 잘 볼게요 잘 볼게요 잘 볼게요 받아서 사랑했어 안 보고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꿈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실제다 너무 잘 못했기 때문에 너무 잘 못했기 때문에 너무 잘 못했기 때문에 너무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고양이 발을 받았고 있어요 이 장착을 받았고요 이건 벗을까요? 네 저는 사실 걱정했거든요 저 혼자 하면 재미없을 줄 알고 진짜 여러분들이 무대를 만들어 주십니다 됐다 안경은 살짝 말까요? 네 안경이 디테일이 있어요 요게 있어요 여기 있고요 이게 있어요 응 여기 있어요 장갑 장갑, 장갑, 장갑 글자 있잖아요, 그 모양은 일본 강릉 여기다가 진짜 대박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잠깐만 뺄게요 츄르를 데워주고 만들 수 있거든요 아니, 대박인가요? 아니 아니, 하루에 넘게 회사에서 이거를 막 기사님이랑 다 같이 만들고 싶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언제까지 컨셉을 계속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양이 구성 안에 사서 고양이 김민규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이렇게 고양이 츄르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템은 이 정도가거든요 자,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이거 놔두고 이거 놔둘게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놔둘게요 자, 오케이 자, 됐다 그러면 최종 장착 완료했으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꾸며주셨는데 포토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자, 포토타임을 한번 가질게요 자, 여보 아, 안돼 아 아 혼나 잠깐만요 그래도 뱉을 것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꾸며주신 고양이 도서관 사서 도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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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저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해 주시는.. 네. 한 번 이렇게.. 네. 츄르도 한 번 들고 찍어볼게요. 아 이게 단자.. 어디서 이렇게 달락달락 소리가 나는 거지? 아 너희도 긴가? 아 못했어 나 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제가 벗고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이걸 들고 비말력을 불러요. 세상에.. 워낙 있는 고양이로 이제는 워낙 다 풀려가지고 비말력을 부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걸 빼야 돼요. 이걸 지금 빼고 다시 핸드바인으로 돌아볼게요. 예.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